끝났습니다. 아 힘들어. 끝나신 거예요? 어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눈빛이 왜 이렇게 뭔가 뭐.. 일로 와봐. 아니 뭐 뭐.. 조금 효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 그래요? 조금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우리 분효 회장님하고. 아 분효 회장님. 표정이 밝으시다. 그렇죠? 네. 거.. 걸음이 좀.. 표정이 밝으시죠?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 다행아? 그리고 아까 여기 엄재발가락으로 한번 걸어보시는 것. 오오오오오.. 이게 맞.. 하하하하 아니 근데.. 발가락이 아까.. 못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요. 이 짝은 들어왔는데 이 짝은 못 들었거든. 네. 이 짝은 못 들었는데 지금.. 이래 가잖아요 이래. 통증도 없어요? 괜찮아요? 없어 없어. 어.. 위로 올려보세요. 더. 이거 밖에 안 돼요. 아.. 나도 놀랬다니까요. 아.. 아니 아마 치료하는데 발가락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이상하다. 내가 잘못됐나 하고 발가락이 움직여 봤거든 내가. 어.. 움직여지는 거예요. 조금 좋아했어. 어.. 발가락 들어간 거. 조금은 아닌데요. 고객님. 아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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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et luz website 자 아들님, 며느리님 자 보세요 자 걸어 나온다고 걸어 나오는 거 봐라 조심해야죠 자 걸어 나온다고 걸어 나오는 거 봐라 슈퍼머니 자 보세요 자 걸어 나오는 거 봐라 조심해 보세요 오 뭐야 아 슈퍼머니가 이제 걸어보세요 아들한테 아들인데 아들인데 걸어봐 이 싸움을 가지고 가라 어 야 많이 튼튼해진 것 같은데 지팡이 어디 갔어요? 지팡이 없어도 돼요? 어머니 이거 왜 안 쓰세요? 놔 놔 놔 이거 어머니 거란 말이에요 안 놔 안 놔 안 놔 결정하지마 하지마 어머니 여보 대신 콜 때 그랬어요? 콜 때 언니 자 이게 말이 좋아해? 글쎄 말이야 많이 좋아해 너무 너무 많이 좋아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걸은 일부러 맞춰가지고 지금 저 보행기가 없으면은 아예 못 움직이시는 건가요? 그렇지 아예 어허 이제 댕기면 댕기면 뭘까봐요 왜이렇게 빨라요 천천히 가세요 또 돌아서고 돌아서고 한번 돌아봐요 이리와세요 엄마 이리와 이리와 다시 아 아 벗는 거 봐라 벗는 거 봐 그렇게 너무 잘 걸으시는데?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아 아 우리 아줌이 자 우리 우리 며 며느리 며느리 안녕하세요 진짜 국민 사이 유량당 만세입니다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아이고 밥 꼭 해주세요 어머니 아이고 참 며느리 밥 한 끼 자도 된다고 아 해주고 싶다고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아 형님은 아니 그동안 잘 안 울었는데 오늘 또 오시네 아 왜 또 형님 아이고 저 저 원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방송이에요 너무 좋죠 고맙습니다 네 아 아 아 나 진짜 이 방송하고 너무 고마다 진짜 나 방금 고마다 나 방금 고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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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